전북 익산시 동산돈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쓰레기 야적장 등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산돈은 현재 하수 종말 처리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생활 압축 쓰레기 야적장, 분유 처리장 등 악취 관련 사업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은 13일 제203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악취 배출 시설로 동산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익산시는 신재생자원센터 조성원과 동시에 금강 매립장의 야적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해주고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2018년 전국체전 개최로 부송 매립장 압축 쓰레기를 먼저 처리기로 해 금강 야적 쓰레기가 더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